백골드 첨탑이 첨탑 했을 뿐 첨탑이 팔상 일단 사용탄 공주차 찬상 프레츠의 수치 무력화 망단 프레츠도 들고 갈까?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아 잠깐만 보스 MS Diam 이 여러분들 힐러 날인다 갔습니다 오늘 월급날인 이번판 이길시 대단원 한 번 사용당 1000원 콜 카운트는 대신 직접 불가침에 쓰는거는 무효 아유 블루리스님 송답사입니다 2번판이요? 대단원 사용당? 3번도 못쓸 것 같은데 프레츠 압도 1000점 저놈의 프레츠는 왜 자꾸 나오지? 아씨 리퍼 구운 개굴 흐어억 흐어억 으어어억 포칼포시전팔 엥? 1단계 3놀림인데 발이 안보여 근데 독이 없음 시체 폭발만 써야 돼 근데 독이 없음 시체 폭발만 써야 돼 유독가스가 필요다 엄청나게 진한 유독가스가 필요 보지 마색 미라손도 준다고? 미쳤네 마미손 머미손 미쳤네 끈적이 아 이거 들어가면 분열인데 서명이나 씹어야겠다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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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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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쳐다 쓰레기 게임 이게 C폭을 넣을 타이밍이 올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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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손 깜빡했다 이걸 실력이 아니 왜 이렇게 안나오지 독이 왜 이렇게 안나오지 언제까지 독업진이어야 하죠 언제까지 독업진이어야 내일까지 뭐지 너무 긴데요 제비 아으씨 겐전 공중잼이 엄청 필요한데 구경도 못하네 다음 턴에 십폭살보려면은 이번 턴은 이렇게 넘어가겠다 아으 크지같은 모기 중독포션이다 이거라도 들고 할까 아 왜 찰싹이야 잠깐만 잘싹 휘오 자 겁쟁이 안할 거니까 이게 이길.. 이길 가능성이 있기라도 한가? 이걸 이길 수 있기나 해?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저거 뭐야 파워카드 쓰는거는 쟤네들 힘 안올라서 해볼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으이씨 10포 어디갔어? 뚝배기 쪼개진다 10폭이 첫 턴에 나왔어요 미친 10폭 첫 턴에 나왔으면 잘하실텐데 생각없이 하다가 아 이겐트 진짜 그지갔다 아 아 아 방 안 어딘가에 있는 모기도 신경쓰고 수리건 까지? 공중재비 몹시 필요하죠 그건 잔창인이다 만 만 만 만 그러네요 독 필요하네 에이 뭐 독도 나오겠지 뭐 어차피 제비도 필요하니까 없으면 시체폭고양이라도 씁시다 똥바르기는 좀 어차피 시체폭고양이라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목이 너무 싫어 바지직이 모기한테 안 맞는데 어떡하죠 날이 이렇게 순데 모기는 왜 아직도 나래지 왜 낄낄빠빠를 못하는 것인가 와 한번 스테로이드 검무 흐릿함 흐릿함 빠따죠 바퀴 주워서 안에서 노는 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모장이니까 드루 안 보면 쓸 수 있네 모기 잡는 미션 기억마리당 2천원 근데 게임하면서 스모스하게 답아야 하 못할듯 아 아 엔트리 뻥 감사합니다 아 아 모기 잡는 미션은 또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문 열자 오픈하자 아 아 에이 모기 어디갔어 더 데려가 오픈각이라 이거 어차피 못쓰지 넘기고 모기 스톨링 아 에이 모기 끔찍하겠다 진짜 간리탄 아 근데 독이 없거든요 예비로 독이나 좀 빨리 뽑읍시다 돌아보일 것 같아 2대 99세 핑핑이 중에요 핑핑이가 더 싫습니다 2대 99세 핑핑이 중에요 핑핑이가 더 싫습니다 아 달돌림이 이렇게 많으면 흑우새가 문제가 아니죠 음? 3번인가 2번이? 대단한 생각도 안하고 있었네 갑분대였다 4번 4번 5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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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하합니다 4번 5번 와아 다섯번 공포포션 시체폭발 분리타임 독바르기 가슬몹좀 가다버려 빈쇄장각인데 이거? 저열도 괜찮을 것 같긴한데 세장특 두장지움 저열 근데 지금 미라손이라서 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안 모자라네요 머미손 머미손 상점가서 타격이나 더 지워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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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교본이 트라이하네 전마가 화상 넣어서 실패했어 월요 계속 들려줍니다 상점이 전혀 맞게 상점이 덜하여 상점이 덜하여 상점이 덜하여 상점이 덜하여 필요가 없어. 망단불 넣고 수리검 돌리면 훨씬 좋은데. 첫 버스 까마컴이다. 드디어 나왔다. 유독 가스. 유독 맞다 주시바. 타격 다시 준건 좋은데. 엘리트 어떻게 잡지? 엘리트도 잡아주려면. 엘리트도 잡아주려면. 엘리트에서만 안죽으면 클리어인데. 방금 또 단검 투척했으면. 각이었네. 이거 엘리트 너무 불안한데. 얘는 괜찮아. 얘는 괜찮고. 얘는 괜찮고. 저거. 파충류 주술사가 아니면 되는데. 아이씨. 대단원 0 데미잖아. 게다가 쓰지도 못했어. 이번에도. 뭐다 논이 안되네. 틀고 와볼까. 틀고 와볼까? 어차피 안되잖아. 틀고 하지마. 유독 가스 하나 있긴 한데. 이것도. 불안불안해. 독이 너무 늦게 쌓여요. 답답자. 이러면. 이러면. 대단원 또 딜 못하네. 왜이런 이거. 또 딜 못하네. 또 딜 못하네. 이거는 치지도 않잖아. 카운트 안된. 저거 나 안친다고 했어. 시작할 때부터. 칠 남았다. 아 그래도 퍼펙트 하긴 했다. 써니 1림 다 났습니다. 오도덕. 볶음. 유독 가스. 무벌리 정도는 문제없어요. 머버리 정도는 문제없어요. 요정도는 잡습니다. 아 이거 잡아요. 머버리. 머버리 그렇게 안 세요. 제 방어도가 더. 무섭게 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단원 6단. 대단원 6단. 7번. 7번. 포션 먹자 그냥. 퍼펙트는 하자. 퍼펙트. 퍼펙트. 포도도도도도도. 톡. 괸전 예비. 괸전? 괸전. 더 쓸 필요 없죠. 괜히 말리기만 하죠. 엘리트는 영웅이죠. 새도 있겠다. 균전 하나만 쓰자. 하나 더 쓰면 확실히 세지긴 할텐데. 차라리 머버리보다 얘가 더 위험하겠다. 거짓말은. 우선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아 1댐스 아니 불안 독댐이 조금 늦게 되네 방호도는 징그럽게 오른다 아 1댐스 아 아 아 아 아 아 상점이나 갈까요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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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마 총매 총매마 총매 총매마 총매마 총매 총매 엘리프 2마리 갈까 아이고 이럴수서는 ㄴㄧㄟ ㄴㄟ ㄴㄟ 예 한 번 더 썼다 쯔다노 7장 들어오고 아니지 8장 들어오구나 1장 더 대단하네 뺀 뺀 뺀 뺀 뺀 뺀 뺀 뺀 아귀저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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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절대로 상승을 해서 났네 이번이 구단원인가? 구단원 유도가 하나 더 났네 유도가 하나 더 났네 뺀 뺀 뺀 뺀 뺀 뺀 뺀 뺀 유독 하나 더 아름다운 여기... 3장 이하로 사용하면 다음 톤에 뽑습니다. 허니 수코님 반갑습니다. 헉! 아이고... 벤입니다. 나가세요. 루이너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하... 이거 10번째인가? 간리탐 있는데요. 10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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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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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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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군요. 12번 대단한 이펙트 별거 없었는데 추가가 좀 됐어요. 13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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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다논 고개를 강화하면 더 쓰기 힘들겠지? 뭐다논이나 강화할까? 뭐다논 14번이나 썼네 강화할 줄지 발 놀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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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닌데 아... 하나... 하나... 한테만 때렸어야 했는데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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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를만 넘기면 돼서 이번이.. 15번인가? 15번인가? 16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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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무기 어디갔어 19단원 18단원인가요? 아홉식 쓴보기 18단원 아홉식 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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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을 잘못 얻었네 갓을 잘못 봤네 갓을 잘못 봤네 이거 꽉 차도 덱 돌아가지 아니네 덱 차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20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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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단원 허니 아이고 쓰레기 넣는 거 나왔다 발돌림이 하나도 안 나왔네 아우씨 조심 어 이시이 다v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10폭 짚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10폭을 짚었지? 이게 20인가? 24인가? 숫자 세는 게 좀 어렵네요 에이 마지막 거 실패했네 그럴 수도 있지 어? 되게 시체 폭발이 있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점수 왜 있다구야 뒤에 영웅 4번하고 보스는 못 잡았네 아이고 222님 23비트 감사합니다 역시 수금박사 중과로 아이고 블루리스님 23,000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원을 23번이나 썼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기도 모기도 잡았어야 했는데 모기가 어디 갔냐 감사합니다 모기 시체라도 조작해서 어디 구해봐야되나 갑자기 대단원 덱이 되어버렸네요 3놀림 2가스 거기에 미라손까지 으으 미친 덱이었다 3코스트로도 돌릴 수 있는 덱 사실 미라손 없었으면 망했죠 수리검까지 진짜 일 많이 했어